그냥 꼭 자기 노래가 없어도 예전 노래를 이렇게 새로운 감각으로 부르면 그것도 참 듣기 좋은데 꼭 있어야 되나?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아무래도 제가 작사 작곡을 하는 입장에서 뮤지션이라면 뭔가 자기만의 노래가 딱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의지가 강하군요. 역시 작곡하는 후회답게. 캐수 씨도 그래요? 저는 다른 인터뷰할 때도 꿈이 뭐냐 하면 저는 국민 여러분이 애창하실 수 있는 애창곡을 가진 가수가 되고 싶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그 정도로 가수한테는 자신의 히트곡 아니면 국민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곡 이런 게 필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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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수이지 않을까. 확실히 내 노래가 있어야 된다? 그래야 또 후배들이 불러줘. 사실 히트곡이라는 것이 없으면 좀 잊혀지기가 쉽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가수라는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.